수시로 하셔야 돼요. 틈날 때마다. 이거 각자 정해놓고 하고 이러시면 오히려 이런 게 독이 돼요. 딱 나는 오늘 1시간 했으니까 하고 안 해요. 오늘 2시간이나 명상했어. 안 해. 그러면 공부를 잘못 알고 계신 거니까 명상을 공부로 알고 계신 거예요. 나 2시간 명상해서는요. 나 1시간 반신욕에서랑 똑같은 거예요. 그냥 그거 한 거예요. 그냥. 그냥 그런 경험을 하신 거예요. 일상에서. 나 1시간 동안 밥 먹었어. 그걸 공부로 하실 거예요. 그냥 이건 삶에서 명상도 2시간씩 하루에 10시간씩 하실 수도 있죠. 그래도 그거는 시간 정해놓고 내가 특정 체험을 하신 것뿐이에요. 영성공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. 영성공부의 본질은 삶과 함께 가는 거예요. 여러분이 살아있는 매 순간 함께 하는 거예요. 그 공부는. 그 공부는 뭐냐. 참나의 현존을 자각하고 계십니까. 깊은 명상에 들으시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눈앞에 있는 이 펜을 볼 때 매 순간 여러분이 뭔가 일상의 경험이 있으시죠. 그때 공부가 어떻게 작용되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. 여러분이 진짜 공부하시는 분은 매 순간 이 펜을 볼 때 이 펜의 정신이 그냥 끌려가지 않고 내 참나를 찾아요. 내 참나의 현존을 자각하고 있나. 그리고 난 이 펜을 어떻게 대할 건가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합니다. 아까 말씀드렸죠. 타타타. 있는 그들의 실상을 딱 정리해요. 내 개념적으로. 차명하게 내가 인과한 진리 있잖아요. 이 친구 또한 무상하다. 나의 오감일 뿐이고 오감은 무상하다. 그쵸. 무상하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것이랄 게 없다. 하지만 나아가서 이 모든 게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에 이게 존재하는 것 또한 내 마음의 작용이요. 참나의 신비다. 그래서 내 마음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육바라밀로 처리하는 게 옳다. 이 정도 진리가 항상 함께 하셔야 된다고요. 그렇게 살라고 공부한 거예요. 철학적 진리를 왜 알아내요? 바로 인생사의 몇 순간, 삶의 몇 순간 그걸 쓰려고요. 그러니까 지금 공부라는 게 이런 거예요. 진짜 공부는 나 몇 시간 명상에 쓰는 건 공부의 어느 한 모습일 뿐이고요. 공부의 그 본질적인 모습은 끊어지면 안 돼요. 여러분,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다 공부입니다. 정신을 쓰고 있잖아요. 정신을 쓰는 한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니까요. 그래서 진짜 공부는 뭐고 도인은 어떻게 삽니까? 도인은 매 순간 정신을 쓰고 살 때 참나를 알고 애고를 알고 즉 아공의 진리를 알고 복공의 진리를 알아요. 생각감정구감이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그 다음에 구공, 양심의 진리를 알아요. 육바라밀로 처리해야 되는 줄을 정확히 알고 사는 것뿐이에요. 그게 도인입니다. 여러분, 그렇게 사시면 칠지보살이 돼요. 매 순간 그게 흐르면 칠지보살이 돼요. 거기에 에너지를 대줘야 그게 유지가 되거든요. 단전호흡을 수시로 해주는 게 에너지를 계속 대줘서 정신이 그런 작용을 원만하게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에너지체 만드는 것도 부수적인 거예요. 본질은 뭐냐면 우리 정신이 늘 육바라밀에서 살아갈 수 있게 에너지를 대주는 거예요. 그러려다 보니까 에너지체를 하나 만들어줘야만 원만하게 에너지를 대주니까 에너지체를 또 만드는 거예요. 필요에 따라. 항상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이 당연히 하셔야 할 작업들은 있지만 공부의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. 본질이 왜냐? 다른 걸 못 하더라도 나 지금 명상을 못 할 시간이에요. 그럴 수도 있어요. 나 지금 호흡을 단전호흡하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요. 그렇죠? 깊은 산매에 못 들어오실 상황일 수도 있고 단전호흡에 내가 주의를 기울이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 매 순간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게 나는 지금 참나와 에고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나? 다 알고 있나요. 참나와 에고를 정확히 난 알고 있나? 그리고 이 참나의 진리, 에고의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나? 그리고 육바라밀의 진리까지 정확히 알고 있나? 그리고 에너지를 대줘야 되니까 지금 난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인가? 이걸 계속 점검해 보시라는 거죠.